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이에 22절 로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야 나중에 총리가 되고 아비와 형들을 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형제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노예로 팔린 것은 정말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경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생스러운 세월을 성경안 평가하기를 요셉의 일평생이 그에게 형통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사람의 고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사람 생각에는 재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크신 경륜으로 보면 은혜인 경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